자 오늘은 역할 바꾸기 놀이 역할 바꾸기? 그래 한 명이 아기가 되고 한 명은 부모가 돼서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노는 거야 내가 얘기할래 어? 그러면 경또 너가 먼저 아기를 해볼래? 좋았어 그러면 한번 아기가 돼봐 내가 아빠가 돼줄게 아이 참 경또 언제 오는 거람 아빠 어 뭐야 아니 경똥아 아빠 어 경똥이 뭐야 상어 아빠잖아 아이 말을 되게 잘하네 우리 애기 와 내가 놀아줄게 아빠 힘세지? 아빠 이거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무슨 소리야 재미있는 척해 빨리 요즘에 이런 거 재미없고 유튜브 보여주세요 유튜브 조용해 요거 내용 보여주세요 유튜브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튜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유튜브에 민토TV라고 있는데 그거 보면 큰일나 24시간이 모자르다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말이야 헐 네 민토TV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입에 이거 뾱뾱이 꾸여놨는데 아 맞다 아 민토TV요? 자 말해봐 민토TV요? 그래 나중에 보면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아 그것보다 어린아이는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놀아야지 어 네 알겠어요 원래 어린아이는 이렇게 모래성 쌓고 놓는 거야 우와 모래성이다 와 재밌게 노네 아 뭐야 그렇게 노는 게 아니야 아 저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같이 그네나 타보러 가볼까 어 친구 친구 와 어 뭐야 괜찮니? 경똥아 네 경똥아 그네를 타봐 네 와 재밌다 아빠 뒤에서 밀어줄게 아 이제 그만하렴 아빠 괜찮아요? 어 괜찮지 않아 그런데 아빠는 상어인데 저는 왜 그냥 아기예요? 어 왜냐하면 너가 이번에 아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야 네 조용해 네 어 그런데 뭐야 이게 의자가 왜 계속 움직이지? 아 도망쳐 아 무서워 진심이다 형똥아 재밌니? 아빠 힘 완전 세지? 아빠 그런데 저 배가 이상해요 어 왜 왜 그래? 어 표정이 왜 그래? 어 꼬르르 배가 고픈데 어 배가 고프다고? 으야야야야야 오우 울지마 아우 배고파 아우 왜 이래 아 됐다 조용해 아우 배고프다고? 여기가 키친 음식이 있는 곳이잖아 아빠가 분유를 한번 타볼게 아빠 이거 좀 빼주세요 답답해요 어 알겠어 그러면 울지마 네 자 울지마 똑 하하하하하 기다려 아빠가 해줄게 어 배고파 아 이렇게 분유를 만드는구나 나도 분유를 만들어볼까? 으흠 맛있는 초콜릿 맛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어 아우 경뚱이 넋이 나간 표정이네 빨리 만들어줘야겠다 어우 핫도그 맛도 첨다 되면 너무 좋죠 잠깐만 이거 일단 잠깐만 내려놓을게 애기야 아 배고파 아 기다려 후 홀롤롤롤롤롤롤 맛있는 분유를 넣고 아빠의 사랑도 넣어줄게 아 배고파 하하하하하 기다려 기다려 빨리 해줄게 오 오 만들었다 자, 밀크! 뭐야, 먹는 거야? 어우, 맛없어! 먹어, 어쩐 게 없어! 맛없어요! 맛없어도 먹어야 돼! 밥을 먹었더니... 뭐야, 왜 이래?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배부른가 보구나!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 화장실 어디 있어?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화장실! 어, 여기 있다! 기다려, 기다려! 여기 핑크색이 앉게 해줄게 자! 잠깐, 아기인데 냄새가 이렇게 심해! 잠깐, 화면 불러줘! 뚜린 여러분들, 식사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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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 했어요! 형도가 다 됐니? 네! 물도 내리는 소리까지 들리고, 아주 대단하구나! 그런데, 기저귀가 젖었어요! 어, 기저귀가 젖었잖아! 어, 지지! 알겠어, 일단은 기저귀를 갈 곳을 찾아보자꾸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 어, 어. 어, 지지! 어. 여기 있다, 기저귀! 기저귀를 갈아줄게요. 기저귀, 체인지! People wonder noting oh, 냄새! 아빠가 기저귀를 갈 곳이, 똥을 싸면 어떡하지? 아, 죄송해요, 음. 어. 어, 다 갈았다! 어, 이제 기분 좋다! 아이고 이거, 입막에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냅둬야지 그런데 쭉 열이 나는 것 같고 좀 아파요 너 아주 그냥 걸어다니는 병균이구나 뭐야? 미안해 미안해 잘못됐어 조용해 약간 아프다고? 약을 찾아야 돼 약 여기 있다 메디컬 메디컬 룸 여기가 저기 우리 약 완전 그냥 왕무가래네 어디보자 약이 여기 있다 약 자 그러면 이거 약을 줄게 네 어 자 여기 아 잠깐 입막이 어떡해 먹는 척해 경동아 냠냠냠냠냠 지금 먹고 있어요 괜찮니? 어 괜찮아요 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 근데 조금 꿉꿉해요 꿉꿉하다고? 이제 씻고 싶은 거야? 자 씻기는 곳이 여기 화장실에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잠깐 입막이 제거해줄게 네 조용히 있어야 돼 네 나중에 유튜브 되려고 하는건지 엄청 말이 많아요 히히 call 자 씻겨줄게 어 시원해 머리에서 진득이가 한 3백마리가 나오는니구나 뚜껏뇨 내 진드기요? 그래 머리 진드기 어우 냄새 짜자잔 오 됐다 아빠 그런데 죄송한데요 어 또 뭐니? 저 또 배고파요 아 여기 우유 맛없다며 배가 고픈데요? 알겠어 그럼 내가 우유를 또 만들어줄게 아 여기 우유가 맛이 없는거야? 잠깐 아 저기 치지 마세요 저희 애기 다친다구요 쪽불기 물고 가만있어 네 이번에 제가 맛있게 다져볼게 초코우유도 넣어주고 초초초 어 초코우유 들어간다 맛있겠다 맛있게 한번 타보세요 어 나 상어 얼굴 재밌다 이거 아 잠깐 내가 어른인데 지금 뭐하는거랑 자 우유를 먹어볼까? 자 우유 밀크 하자 먹으렴 어 이러면 안돼 아빠가 실망할 수는 있어 맛있는 척 해야돼 네 아빠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 네 맛있네요 그만 3개 더 가져가야지 안돼 자 우리 애기 얼굴도 한번 봐볼까 오우 재밌다 이거 아빠 근데 이제 자러가요 어 그래 이제 졸렸지 어 뭐야 여기 엄청 맛있는거 먹는데 콤프로스트 먹는거 아니었어? 우와 어 근데 경똥아 일단 졸려온거 같으니까 침대로 가자꾸나 오우 피곤하려 아우 지금 잠깐 5분도 안됐는데 도대체 씻기고 밥먹기고 똥치고 이제 뭐하는거야 어 여기 애기도 운다 아기는 다 똑같나봐요 울지마 아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모님들 자는방 우와 여기 자는방이다 아우 졸려 와우 완전 어두워 아빠도 졸려운데 아우 졸려요 빨리 재워주세요 우와 귀엽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꿈에선 내가 아빠의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애기가 돼버렸지 엄마 아니 뭐야 엄마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밥 줘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짜증나 무슨 애기가 이렇게 투정이 많아? 엄마 이거 좀 빼줘요 조용히 안하면 여기서 다른 엄마 구해 어 엄마 아 네 엄마 말 잘 들을거야?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애기들이랑 놀래요 배도 찾고 그래 여기 놀이방 와 엄마 여기 장난감이 많단다 얘들아 얘들아 좋았어 스마트폰을 찾는거야 스마트폰 어디지 곰돌이 뒤에 있나 스마트폰이 필요해 어? 여기 숨으면 엄마가 나 어딨는지 모르겠지? 빨리 나와 뿔이 보인다 장난이었어요 엄마 안돼 안돼 이리와 아이 정말 스마트폰 빨리 주라니까 엄마 장난감 하고 놀아 와 이거 뭐에요 다지질 않아 따지질 않아 os vegan 자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알겠어요 어 근데 나 이거 왜이러지 어 ordered ............. 어 뭐야 이거 뭔 냄새야 이게 아이 창피해 차차차차차 자 다들 어딜 보러 가는거야 정말 저기로 가 차차차차 똘을 엄청 많이 쌌구나 엄마 조용해요 나 몸이 왜 이러지 배고픈가 우리 애기 배가 고프구나 엄마 빨리 엄마 맨날 핫도그 저녁에 20개씩 시켜먹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밥 좀 주세요 조용히 하려메야 밥 주세요 알았어 배고파 내가 냉장고를 뒤져봐야지 뿔치기 문 열려라 뿔치기 엄마 애기야 조심하려 뿔치기 냉장고가 엄청 단단하네 뿔치기 엄마의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된다 엄마 나 납치당한다 납치당한다 아 배고파 뭐야 엄마 밥 멀었어요? 자 애기 맛있게 먹으려 아 정말 이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 말고 맛있는 거 가져오라구요 뭐 뭐 뭐 뭐 뭐 뭐? 너 누가 그런 말빠릇 가르쳤어? 아 몰라 너무 맛없어 조용히 해 와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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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래밭에 뒹굴면서 놀고 싶어 네 뿔로 눌러야지 뿔 쾅쾅쾅쾅 안 눌러지네 자 나와 어 됐다 우와 여기 친구들이 있다 어 친구야 같이 놀자 여기 뭐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오 올라갈 수 있다 오 놀이터가면 이렇게 반대로 아 뭐야 아 너무 노란나보다 어우 졸려 어떡해 피곤해? 엄마 피곤하니까 물에 빠트려야지 엄마 어 뭐야 물 만난 상어처럼 아주 편하네 물 속이 내 집이다 그렇게 경또와 민똥이는 엄마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웠지만 역시 너무 힘들답니다 우리 민똥이 졸렸지 이제 잘까? 네 자장가 불러주세요 아우 졸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민똥 잘도 잔다 아이 진짜 빨리 침대에 눕히라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침대에 눕히라고 시끄러워 아이 참 알았어 잘자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갔나? 스마트폰 어디 있어? 아우 너무 심심해 맏히라 마트폴을 찾아야 돼 очь 내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